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 판변치비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월자 판례원고 형사 검사 작성 피신조소와 내용부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210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사건이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피신조소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악이 완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날 매트암페타민, 히로평입니다. 일명 매트암페타민 투약으로 2021년 10월 19일 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에, 6월경 사이에 경북 칠곡에서 매트암페타인 2배 투약했다는 곳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0일 날 히로평 투약으로 이미 2년을 확정됐어요. 그런데 다시 2021년 3월부터 6월경 사이에 칠곡에서 히로평을 2배 투약했다는 걸로 또 기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기소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 피신에서 2021년 3월부터 6월경까지 2배 투약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된 투약 이외에는 다른 투약 사실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6월 10일에 기소된 거 말고는, 추약한 거 말고는 다른 투약이 없다고 진술한 거,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증거 목록에는 검찰 피신에 대해서 동의라고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따라서 검찰 피신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증거를 썼고, 검찰 피신에 이외 투약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백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피고인은 원심, 항소심, 1심 공판길에서도 공소세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 투약한 것임에도 1심이 이를 강과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세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1회 투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과했다. 그런데 1회는 6월 10일 날 한 번 투약한 거,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투약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공소세를 특정의 정도가 있습니다. 즉, 6월 10일 날 이미 확정이 받았는데 3월경에서 6월경 사이에 2회 투약은 과연 그러면 전에 2월 10일 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별건이냐 아니면 중복된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 피신에 대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 다음에 공소세를 인정한다라는 말과 이와 충돌되는 다른 진술이 있는 경우 자백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대법원은 공소세를 특정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기소나 시호에 저촉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성명을 구해서 특정을 요구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서 3월경부터 6월경까지 2회 투약했다고 하면 이 2회 투약이 6월 10일과는 별개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인지 그리고 6월경이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요구해도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검사삭정 피신 조서는 진정 성립 인정이 아닌 내용 인정을 할 때 증거는 인정된다. 이게 이제 검사삭정 피신 조서에 관련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2항이 폐지가 됐는데 1항은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1항의 조항이 경찰 피신과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이거를 내용 부인이 아니라 진정 성립 인정을 하면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2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1항으로 가면 결국 내용 인정할 때만 증거는 인정된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 내용, 검찰 작성 피신 조서나 경찰 자동 피신 조서나 모두 다 피고인이 사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를 했다면 증거 문의에 동의가 기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심의 검찰 피신 조서는 증거는 인정이 없고 날라가는 거죠. 두 번째, 항소심 2대 공판길에서 공사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들을 보면 진술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사에 인정한다는 말을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거 다시 재판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이 공소사적 특정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청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6월 10일에 중복된 여부를 명확히 특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정 피신 조서와 경찰 작정 피신 조서는 이제 증거능력 인정에서는 똑같습니다. 내용 부인하면 모두 증거능력이 사라집니다. 경찰 작정 피신 조서에 있어서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용 부인하면 공범의 증거능력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검사 작정 피신 조서에 있어도 검사 작정 피신 조서의 공범의 진술도 내용 부인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 검사 작정 피신 조서, 공동정범의 피신 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 없고 이와 충돌되는 진술이 있다면 자백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 공소가 인정한다라는 문구말을 했다고 해도 이후 진술을 내용에 사실상 다투는 내용이라면 자백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 판례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나 내용, 쟁점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